후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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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아! 후아! 후아아! 안녕하십니까이! 첫째 낚시입니다이! 어이꺼! 풀이 겁나이! 아응! 지형이 바짝바짝합니다이! 오늘 자기가 껍질 낚시를 해야 할 곳입니다. 삼각받침 때 그냥 겁내먹어서 힘드네 아이고 한숨에 낚시 떼들고 이거 봐 바닥이 옛날에 공룡 남았었나 왜 공룡 발자국이 발자국 같아요 왜 이렇게 그 사람이 맨날 막 거인 걸어 댕겼나 왜 거인 이거 봐 이매넘구만 오늘 이렇게 그 뭐시기요 강진인가 뭐시기인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뻘 그 뭐시기요 강진에 왔습니다 꺽지 낚시로 이렇게 온도계까지 준비를 그랬어요 몇돈가 시방 37도 8도 왔다갔다 하는구만요 온도계도 지정신 아니에요 37도 8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정신 아니어서 과연 껍질을 몇 마리 잡을랑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날씨 겁나 뜨겁습니다 아이고 뭐더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오늘 뛰어갖고 집이서 그냥 에어컨이 시원한 거 틀고 그냥 수박이나 한사발 딱 먹으면 끝내주겠구만 그냥 에어컨 들고 안 그래요 날뜨건디 38도 지금 38도 입니다 자 그러면 물속으로 입수 얻었습니다 입수 해갖고 꺽지 오늘의 목표는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한번 신나게 한번 달려 먹었습니다 뜨거운 게 얼른 가게요 빨리 물속으로 아까 시원해서 좋네 기원해서 좋아 뭐 맨 큰일났네 빗걸림입니다. 자 이거 빼고 올게요. 자 감싱니다. 깜짝 났어요. 퍼리색이. 근데 왜 이렇게 막 겁내뜨리야 여기는 막. 10만더 이리 와따다 이거 또 뭐 청태에 또 끊어져 청태가 그거 같지요. 레게바마 있잖아. 레게바마 머리카락 누가 생겨나는거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. 아이고 이러다가 그냥 어 이제 전라남도까지 가졌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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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방향은요 껍질을 다 날뛰갖고 피서갔다고 판단을 내리고요 딴 뒤로 이동을 한번 얻습니다. 절대 못잡아서 그런거 아니에요 날 겁내뛰갖고 사람들 피서가는 방법에 껍질도 피서 안가겄습니까 딴 뒤로 옮길게요 딴 뒤로 비여 딴 뒤로 아이고 눈이 서서히 밤새인가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선글라스 끼갖고 안 비지요 히힛 다리 옮겨갖고 왔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계단이 이쁘게 잘 되어있구만요 이렇게 내려가서 그런 이런식으로 저기 돌파기 쭉 진검다리 나린데 있지요 오작교 마냥 저기 설판이예요 저기 설판이예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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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거의 한 40도 되어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그 온도체크로 나온 것 같아요 꺽지낚시 왔는데 온도체크만 오고 있네 아 뜨거 아마 거의 맥심 아니면 쫙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요 지대로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폭염을 그래도 계곡이라서 산산한 바람이 불고만 시내 자리에 차 댕기고 그런 데였으면 치킨 돼버릴 것 같아요 이제 또 조금씩 떨어지네 꺽지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온도만 올라오고 꺽지는 안나오고 사람 스팀 돌아오세요 스팀 진짜 날뛰갖고 꺽지도 어디 피서갔나 물이 계곡물이요 딱 들어가면 시원해하지 않아요 아이고 미지근이에요 미지근이에요 자 입장으로 또 옮겨왔습니다 하루 쟁일 들락달락 들락달락 있었네 그냥 문구를 다 달아왔고 문짝 뜯어지겄네 그냥 이렇게 한번 던져 볼게요 아이고 구청은 아니고 마이거 물이 전체적으로 탁해요 환자로 들으시냐고 안되었습니다 너무 뛰어갖고 물쩍 한번 끓여야겠다 어 어 안되었습니다 너무 뛰어갖고 물쩍 한번 아 아 아 이렇게 자 꺽지 친구가 딱 잡은 꺽지입니다 오 사이즈 좋아요 이거 우와 제 한 뼘이 한 70cm 되요 손님이 막 샤키로닐 같아갖고 꺽지가 겁나 큽니다 우우 와 나 이만한 꺽지 참 봤어 뭐 잡아봤어야 뭐 보든가 말든가 오 꺽지 겁나 커요 진짜 이건 진짜 먹어도 맛있게 생겼네 아이 입 큰거 봐 입 큰거 으으으으으으 아 자기가 잡은 거 아닙니다잉 지도 친구 잡은 자리에서 한번 해 볼게요 자리 빌려갖고 저거는 우리는 이제 고기는 잡는거 다 놔주기로 했으니깐 놔주는거 까지? 어 아 으 뭐 아무 수염 외웠고 아 아 아 아 아 아 청태 바닥 엄청 많다. 그냥 다 청태여. 머리카락 같애요. 왜 청태 양식하는든지 여기? 청태 양식. 겁나요 바닥. 이런거 잡아야 안되요 이런거. 사이즈 다 안넘어라 그냥. 여름 어찌 피사들 잘 댕겨 오셨습니까? 어서 수영신력 국가대표.